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아 저는 어저께 대체공유일인지 몰랐습니다 대체공유일인지 모르고 비도 오고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네요 자 주식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죠 이 프로의 복리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낸다 이런 내용을 가거부터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생각도 안하고 도전도 안하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아무 종목이나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겠지 무작정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올린 내용이 뭐냐면 연말까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실계좌를 움직이는 걸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같은 방에서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려고 4월부터 소액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니 마이크로로 움직이고 있는데 2022년 11월에서 5월까지인데 보면은 23년 4월 23년 5월 두 달밖에 거래를 안 했어요 이거는 미니는 마이크로는 뭐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안 믿을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뭘 해 놓으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조회 22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잖아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5월까지 이 계좌 조회에 보면 나오고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돈이 이제 150만원 가지고 4월에는 945,44% 벌었고 5월에는 230만원 240만원 가지고 45% 150만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이 소액으로만 티끌 모아 하더라도 누적 수익률이 245만8천원 약 5월에 5월달 한 달 동안 투자했던 거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움직이더라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보조집이 하나만 열심히 캐더라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룰 떠서 소액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면 주문체결이 이래 나와요 주문체결이 나오는데 아침에 7시에 시장을 보고 어 이 이걸 거래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던 겁니다 오늘 그를 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잘 보수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차트 계속 움직이죠 금액 자꾸 변동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에요 또 뭐 올라가니까 지금 하방으로 베팅을 한 거거든요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금액보다 작아지고 또 내려가면 이제 금액이 많아질 겁니다 하방으로 베팅을 해 놨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그 어떤 종목 현물이든 선물이든 어 다 투자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티끌 모아 잘 될 수 있다 티끌 모아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고진감내 공부 안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노력 안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이유가 어찌됐든 내 돈이 투자가 됐으면 좀 배워서 뭘 움직이자 합리적으로 움직이자 기가 솔깃솔깃한 수십억 수백억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테마주에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폭동해 있던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지 말고 제발 노력해서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십시오 책에 보면은 책을 보면은 보조지표 책을 보면은 정적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책 안건이라도 마스트를 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미래는 여러분들한테 부근하게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서 제가 올리는 내용 제가 올리는 내용 제가 올리는 내용 과거에 내가 3월달에 국선 올 연말에 2000%가 되면 개봉을 한다 그랬는데 오우 저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어요 4만5천원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체결가에 딱 거래를 해놨는데 체결가에 미리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체결이 된겁니다 체결이 됐고 아침에도 지금 봐보십시오 벌써 4만5천원 내가 벌어놨잖아요 그래서 주간 주간 저는 10만원 정도만 벌라고 지금 노력을 할 거거든요 주간 10만원 그럼 한달 같으면 40만원이에요 150만원 넣어놓고 40만원 같으면 20몇프로 수익이 나잖아요 이걸 보면은 월간 뭐 40% 이상 물론 뭐 40% 이상도 날 수도 있고 150% 이상도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욕심을 부리고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이 계좌는 순수하게 단타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진압해서 바로 쇼스로 묶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올 연말에 약 30명 모집이 된다 그러면 모이신다 그러면 내 방에서 같이 아침 저녁으로 부근하고 따뜻하게 재미있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들 동참해서 노력해서 티끌 모아 태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더불어 움직일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캐민들이랑 이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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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